자 넘어가 봅시다 그런가요? 기분 탓이죠 이제 오사카로 가나봐요 아직까지 사장 모르는 게 있는 거고 더 가야 되긴 할 텐데 이에앗사마에 오매돌이가 가나우죠 오 헤어스타일 멋있어 이 아저씨 뭐지? 오오오 오오오 무슨 말이야? 토리이殿, 그 분은 가견무샤다. 이 녀석은 더 나고를 말하고 있었다. 한소, 도코모토가 말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야? 저 아저씨가 좀 무서운 것 같은데. 뒤에 호랑이가 있어. 나랑 싸우자 이런 건 아니지, 너. 능력을... 말로야 말로! 전투민족도 아니고! 일단 이거부터 가봅시다. 레벨 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미션 일은 왜 그러냐. 마음이 이뻐야죠. 마음이. 하아... 마음이. 교과서적인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겠어, 내가 여기다가. 저 문이 바로 열리진 않겠죠? 딱 봐도. 아 진짜 바로 열리는 거야? 저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뭐, 뭐라고요? 그게 뭐지? 하하핳하. 여미 없어요 별로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죠 주면 잘 먹긴 하는데 그때 크리스마스만 잘 겠어요 이런 걱정 안하고 사는데 너 뭘로 때리는 거니? 그냥 뭐 어느 정도 우겨놓은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분이 좀 한참 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 살아나니까 그분은 늘 예? 그분은 늘 살아나잖아요 뭐 프랑스도 가고 그러던데 저번에 보니까 별로 그냥 저거만... 아닌데? 여기로 가긴 가야 되는데? 아 쌍칼 그런가요? 간다! 나도 쌍칼이다 이씨 좀 더 전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도 약간 치테키 같은 분이라 아뇨 저도 이거 영상 보고 하는 거라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은데요? 예아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갈대가 다 길을 저러고 있니 자 차단 2, 1, 8, 4, 6, 2, 1 님 어서 오세요 그래요? 동시대에요? 워낙... 예 부하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프루스가 지금 물량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보니까 매장에 있었다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근데 워낙 지역마다 달라서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안그러면 중고시장에서 그렇게 웃돈 주고 사고 팔지 않겠죠? 물건이 있으면 요즘은 가격이 얼마나 하려나 일단 쇼컨 열고 자 기도 올리고 지금은 근데 프루가 진짜 메리트가 있어져 버렸어요 그전엔 사실 프루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는데 부스팅... 부스트 옵션이라든지 예 전 프루입니다 부스트 옵션은 아직 업데이트를 하진진 않았지만 인왕부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프루가 일반은 720p 60fps이고 어? 뭐지 이거? 덕후가 뭐 참 다르나? 이제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어요 프루가 부스트 옵션 때문에 그 말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저쪽이 약간 끈듯이 날 것 같은데 점점 물량을 더 풀겠죠? 뭐 푹 같긴 한데 이번에 이제 다음 업데이트로 추가되는 건데 그 옵션을 켜게 되면 최소 프레임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풀스 자체에서 지원을 하구요 그러면 평소에 프레임 드랍이 떨어지는 게임도 강제적으로 프레임을 끌어올려가지고 프레임 안정화로 만들어주는 풀스 자체 옵션인데 프로만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뭐지 쟤는 마음이 안 예쁜가 그래서 프로가 더 지금 의미가 있어졌어요 몇몇 게임은 프레임 드랍이 심한 게임들이 유명한 게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그래도 유니티라던가 그런 게임들은 지금 그걸 써버리면 거의 뭐 30프레임 고정을 시켜준대 블러드본도 거의 다른 게임처럼 느껴질 정도로 프레임 드랍을 많이 잡을 수 있던데 그때면 지금 사람들이 왜 기적이라든가 원래는 그거를 게임마다 패치로 넣어주려고 했었는데 안해주니까 소니가 직접 나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왕 사시는 거면 프로를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얼굴이 궁금하진 않아 혼돈을 났는데 뭔데 트로피? 내가 뭐했는데? 이따 깨나봐요 이따 깨나봐요 아쉬운 건 안되지 맞아 왜 딱 두 개가 있을까 소오브캐는 좀 빨리 빨리 끝나는 편이니까 자 러마님 어서 오세요 이제 스토리가 나오겠지 여기까지만 딱 해보죠 여기까지만 딱 해보죠 고마워 자 러피아 여기 마치 요즘 고마워 감사합니다.